광대하고 무한한 우주 어딘가에 나의 존재가 나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버전의 내가 있을까?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지 공상과학 소설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우주의 과학의 기초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우주 과학에서 가장 놀라운 개념은 바로 평행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우주가 지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지만 신비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행우주 또는 다중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딱 집어서 말하면 새로운 이론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감질나게 만들었고 양자역학과 그 이상의 영역에서 수많은 이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론입니다. 하지만 평행우주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이론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계속해서 우리를 깊은 수렁 속 상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 과학과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우리 우주가 방대한 우주 라이브러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며 우주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탐험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던 평양우주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행우주에 대해 그 개념을 생각하려면 핵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행우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옆에 우리 우주와는 다르지만 잠재적으로 무한할 수 있는 숫자의 수많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개념의 뿌리는 우주의 가장 작은 입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인 양자역학 영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입자가 관찰될 때까지 확률 상태로 존재하다가 여러 가지 잠재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양자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시 중 하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알려진 사고 실험입니다. 여기서 봉인된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누군가가 내부를 볼 때까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1952년 더블린에서 에르빈 슈레딩거는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자신이 하려는 말이 미치광이처럼 보일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정식들이 여러 가지 다른 역사들을 설명하는 듯할 때 이것들은 대안들이 아니라 모두 실제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 종류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을 중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주 규모로 추정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그것이 일어난 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에서 우리의 우주는 그 엄청난 복잡성을 지닌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 정보, 그리고 이들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들과 상수들 등이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중우주 내에 서로 다른 우주들을 평행 우주들, 평평한 우주들, 다른 우주들, 대체 우주들, 다중적 우주들, 평면 우주들, 부모 및 자식 우주들, 많은 우주들 또는 많은 세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반적인 가정은 다중우주는 한 동일한 물리, 법칙들에 의해 모두 묶여있는 개별 우주들의 패치워크 퀼트라는 것이 각각은 고유한 물리적 법칙과 상수를 따르며 이수만은 우주들이 우리가 다중우주라고 부르는 우주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1950년대 휴 에버렛이 양자역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휴 에버렛은 양자측정에 가능한 모든 결과가 어떤 세계나 우주에서 물리적으로 실현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결정을 내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각각의 선택은 우주의 새로운 분기로 이어지며 가능한 결과가 거의 무한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경험을 하는 존재이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지난 시간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서기도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는 꼭 시간이 지난 후회하며 가끔은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결국 선택의 분기점에서 지금을 선택한 결과이므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산다면 나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평행 우주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경이로운 현상을 상상하기 위해 기존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 평행 우주의 개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쓰잘데없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진지한 과학이론과 수학적 모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평행 우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와 핵심이론을 탐구합니다. 평행 우주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그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 과학적 틀은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다중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처음 제안한 다중세계 해석은 양자 과정의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제로 각각 고유한 우주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은 전통적으로 관찰된 단일 결과에서 양자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파동 함수 붕괴의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현대 우주론의 중추적인 부분인 우주 팽창 이론은 초기 우주가 기하 급수적 팽창 기간을 겪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그러한 급속한 팽창이 잠재적으로 각각 자신의 물리적 법칙에 따라 별도의 우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단절된 시공간 영역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우주를 대표하는 수많은 허위 진공에 대한 구조 개념 이론인 끝이론과 풍경 다중 우주 끝이론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더 큰 다중 우주에 있는 많은 거품 중 하나일 뿐이며 각 거품은 고유한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끈 이론의 수학적 의미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이론은 설득력도 있지만 테스트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이론의 특성으로 인해 증명하거나 반증하기가 어려워지며 이는 그러한 다중 우주를 가정하는 것의 타당성과 의미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우주 과학의 층을 벗겨내면서 우리가 발견한 이론은 우주 또는 실제로는 다중 우주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서로 얽혀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행 우주의 개념을 더 깊이 탐구하면서 이러한 이론이 현실에 대한 이해,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 및 과학적 탐구에 대한 철학적 의미에 대해 심오한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행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개념에 도전하게 합니다. 어떤 우주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가 실현된다면 자유의지, 운명, 선택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다중 우주에서는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새로운 우주를 낳게 되며 이것은 가능한 모든 결정이 자유의지에 불과하고 그 반대가 어딘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다중 우주 이론은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정보, 에너지 및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기본 구조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우주를 감지하거나 통신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개발하는 기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및 실존적 의미에서 평행 우주의 존재는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수준의 고통이나 행복을 경험하는 무한한 버전의 우리가 있다면 이것이 도덕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나의 다른 자의 안녕을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주론과 우주론자들의 우주 이해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면 다중 우주 이론은 물리상수의 미세 조정, 암흑 물질,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과 같은 지속적인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가 생명의 출현과 유지에 대해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많은 변화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모든 우주 현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기원과 미래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게 해줍니다. 평행 우주의 의미는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과학적, 철학적 신념에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론을 계속 탐구하고 토론하면서 현실의 본질은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행 우주는 학문적 논쟁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 작가, 영화 제작자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대중문화의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평행 우주의 개념이 엔터테인먼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관객에게 그토록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탐구합니다. 스타트랙 시리즈부터 스트레인저 싱즈 평행 우주에 이르기까지 영화와 TV에 등장하는 평행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허용하는 내러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정체성, 운명, 그리고 다른 버전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우리 질문에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우리 인간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문학 속의 평행 우주는 현대물리학이 그에 대한 틀을 제공하기 전부터 눈길을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1962년 휴고상을 받은 필럽 K. 딥과 같은 작가들은 평행 우주를 사용하여 대체 역사와 현실을 조사하고 독자들이 역사와 개인 선택의 이프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전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역시 평행 우주 개념을 활용하여 대화형 스토리텔링을 제공합니다. 바이오샥 임퍼넛 및 엘더 스크롤즈 스카이딩과 같은 게임을 통해 플레이어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문자 그대로 다중 우주를 직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그 자체의 우주를 낳는다는 양자역학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우주론이 제안한 다중 우주 이론과 정체성 및 선택에 관한 철학적 질문에 이르기까지 평행 우주는 우리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벼랑 끝에 서서 존재의 구조 자체를 다시 생각하도록 합니다. 평행 우주 이론은 우주에 기다리고 있는 끝없는 미지의 신비를 상상하도록 해줍니다.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현실로 이어지는 각각의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또 다른 자아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꿈을 쫓고 있나요? 그들은 어떤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가능성이 다중 우주의 우주,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대학교 응용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수학자이자 우주론 학자인 조지 앨리스는 다중 우주는 실제로 존재할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지만 다중 우주에 대한 관조는 과학의 본질과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개방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밟아야 할 섬세한 길입니다. 평행 우주들은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불확실성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철학적 추측에는 잘못이 없으며 다중 우주에 대한 이론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이름을 붙여야 마땅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